아, 또 잘못 들어왔나? 왜 알람이 안 뜨지?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안녕, 안녕, 안녕 오늘은 댓글 이걸로 읽어야겠네 어, 안녕 몰라, 그냥 이걸로 읽지 뭐 하이하이 오늘 옷 날티 뭐야, 미치겠다 안 보이는데, 지금? 나의 남은 시퍼를 너에게 쓰겠다 배터리 말하는 거죠? 배터리 어때요? 제목 어때요? 제목 괜찮죠? 아니, 제목을 써야 되는데 제목을 뭘 쓸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밖에 단풍이 딱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단풍 예쁨 강아지 산책 시키는데 단풍 정말 예쁘다, 정말 새벽에 일찍 버블을 올려서 깜짝 놀랐잖아 어, 차닥 깨, 차닥 깼나? 차닥, 차닥 깨면 깨는 거지 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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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델루나 마지막 거 보다가 달려왔어 5일 중이었는데 아, 드디어 보셨구나 드디어 짱팀 있지 리노야, 베레모 어디 갔어? 베레모 이렇게 있으면, 차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썼어요 헬스장 호텔 헬스장 호텔 아침이라 정신이 없었다니까 그치, 헬스장 안에 호텔이 있음 좋고 그것도 문제이네 호텔 헬스장이 맞지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녁 뭐 먹을 거야? 점심은 뭐 먹었어? 뭐 그냥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먹었어요 점회추 해줘, 사실 이미 햄버거 시키긴 했는데 어 햄버거 간식이지 간식이라 생각하면 되지 저녁 저녁은 삼겹살 리노, 드라마는 더 안 봐? 일단 지금은 드라마는 아직 엘루나에 머물러 있고 싶어 그래서 뮤지컬을 봤다 근데 너무 재밌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안 졸려? 졸리진 않거든요 이게? 뭐랄까? 졸리진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근데 아까 새가 찍는데 눈이 왜 이렇게 빨간가 했더니 눈을 너무 오래 뜨고 있었나봐 이번 숙취코드에 뭐 나와? 그 티저 뜬 거? 그거 저 몰라요, 저 안 갔어요 나 그날 없었어 나 그날 없었어 장난이고 아메리카노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제 산책 어디 갔다 왔어? 산책 이렇게 막 어딜 갔다 이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을 가봤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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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훑어보면 보이는 그런 길이 있는 곳 이민우한테 차단당한 듯 댓글 언제 읽히냐 아직 다행히도 차단은 안 당한 듯 말 나온 김에 지금?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라 오늘의 TMI라 뭐가 있으려나 오늘의 TMI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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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I라 오늘의 TMI라 오 그래 그래 이거 진짜 완전 TMI라 아직 먹을 저의 영양제가 하나 남았다는 거? 또 또 또 또 또 또 거북 어디까지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재밌었어요 이거 혹시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스포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아무 이미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넌 백신 맞았어? 넌 백신 맞았어? 예스! 물론이지 저희 그거 맞고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야 다들 그렇게 겁주던데 막 아프다 막 그러던데 저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또 또 또 또 1차 2차 2차 맞아 맞아 아자 아자 팔 아프다고요? 맞아 맞아 화이자 화이자 근데 이거 뭐지 약간 1차 때는 약간 한 이틀 뻐근했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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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틀 뻐근했던 거 같은데 이번 거는 약간 되게 기분 좋은 뻐근함이었어 어깨 운동하고 난 약간 다음 날 같은 느낌? 피어싱 뭐야 너무 좋다 카메라 반대쪽으로 들어줘 뭐 카메라 반대쪽으로 들어줘 거네요 근데 그럼 좋긴 한데 여기가 뭐봐 이렇게 있으면 내 팔을 여기도 이렇게 기대고 있단 말이지? 이게 편한데 비키라 셀카 없나요? 어 셀카요 있어요 있는데 그냥 그날은 안 올려봤어 올려줄게요 뭐야 뭐야 나랑 백신 같은 거 맞았다고 왜 좋아해? 뻐근한 게 기분 좋을 수도 있구나 그 뭐랄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성취감? 뻐근하면? 그래도 뭐라도 운동을 했으니까 뻐근한 거잖아요 뻐근한 거잖아요 그냥 막 맛있는 거 먹고 뻐근하고 뻐근하고 혹시 모르잖아 막 이거 다들 주변에서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막 일단은 운동 안 하고 맛있는 거 열심히 먹고 뭐 했더니 이야 천천히 더 좋아졌어 다행히 맘에 전국 안 филь쏜 다행히 조금만 댓글 좀 내리고 맞아 나 비포 힐링턴 그거 맞는 거 생각하면 아직도 진짜 나 정말 그때 잘한 것 같아 진짜 약간 레전드였어 내가 만든 음식 탑3 안에 들어있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요 왜냐면 그 오븐을 갈아치워버린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트라우마와 함께 그 오븐은 다시 안 쓰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새로운 오븐과 처음으로 맞춘 이 호흡이 비프웰링턴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밖에서 살짝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패스츄리가 부는 게 이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뭐야 끊겨요? 뭐 끊기면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와이파이 오늘 말투 되게 노긋노긋한 땅이야 좀 그런가 봐 장비빨인 거야? 속마신 거야? 장비빨은 아니야 장비는 아니지 아니지 비프웰링턴 그 모양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어 다 패스츄리 칼집도 직접 냈지 막 그 뭐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기 귀찮아서 쭉 긋고 떼고 쭉 긋고 떼고 쭉 긋고 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서 아주 아주 좋았다고 그 케이크는 무슨 케이크야? 나도 만들래 그 케이크 케이크라고 하긴 케이크지? 케이크네 그 롤케이크 그때 성공했을 때 그거를 이제 안에 원래 크림 바르고 이렇게 돌돌 말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초코 덮고 하는 생크림이 있었는데 뭐 그래요? 잘 상상을 해봐요 명복이 비프웰링턴 먹은 거야? 네 먹었어요 왜 만약에 주변 사람들 만약에 생일이거나 뭐다 하면 약간 한번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응 그건 그것도 고민이야 한 사람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해줘야잖아 왜냐면 서운해하겠지 그건 일단 뭐 생각 좀 해보고 맨보샤 옛날에 거기서 만든 거 맨보샤 잘 만들었지 그거 맛있었어 완전 맛있었지 응 스테이 생일에만 해주는 걸로 하자 스테이 생일날 아주 좋지 근데 내가 스케줄이 없으면 일단 일단 뭐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케이크를 받으려면 기념일이 뭐가 없어야 되고 내가 또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응 모든 그게 잘 맞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랄까 나 오늘 한강 간다 좋겠다 나도 한강 가고 싶은데 한강 선택하고 싶다 한강 한강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했었지 한강 10km씩 뛰어 댕겼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3km 뛰어도 힘들어 목소리랑 화면이랑 안 맞아 뭐야 어? 그거 난 몰라 민호야 다음 주 뭐 눈 온다던데 눈 눈 눈 눈 눈 눈 와요 눈? 눈이 벌써 올 때가 됐어? 뭐야 이뻔아 눈 눈 눈 그다음에 자그네 민호야 나 진짜 나랑 걸어 줄거야 나 제주도까지 또 걸어서 가는 ונה 아 내가 어제 어제 얘기 말하는 거구나 같이 거울 힘들면 들어갈 거야 집에 바로 버스 타거나 택시 잡고 바로 갈 거야 아 얼굴이랑 소리 싱크 안 맞으면 그거 나갔다 들어와 보셔요 라고 다른 스테이크가 말해줬어 자기야 나 다이어트 중인데 꿀팁 좀 다이어트 꿀팁이라 뭘 해야 할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기 자신과의 유혹에서 차마 이겨 견뎌내요 아시겠죠? 이제 패딩 입은 리노 볼 수 있는 건가? 아 그 제 검정색 숏패딩이요 몇 년째 입고 있는 그거 아 그거 아 이거 새로 살까? 근데 솔직히 패딩은 좀 더 입어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거 얼마나 편한데 가볍지 가볍지 따뜻하지 자기 자기 댓글 안 읽으면 나랑 결혼해 이 안 읽으면 결혼해 이거 매주 한 번씩 읽는 거 같은데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어떻게든 나는 아이돌이라서 아직 안돼 나는 아이돌이라서 아직 안돼 어떤 데요 혹시 뭐 오프닝 대사 뭐였지? 뭐 그럼 내 포르겠단 어떻게 해 뭐 하니가 또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다음 생에 김치볶음밥으로 태어나서 닭가슴살이랑 먹으면 이게 아닌데?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런 비스무리한 그거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일단 내가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버블을 보낼 예정이야 아마도 그리고 이제 뭔가 다들 그 그 그 그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약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 해야 되나?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오래 안에 우리 볼 거 같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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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마스크 같은 거 잘 쓰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잘 쓰고 다녀야 우리가 하루 빨리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너네 사이버 가스인 줄 알았잖아 아냐 그래도 우리 우리는 그래도 투어도 갔다 오고 몇 번 난 스테이 몇 번 봤어 아니요 꽤 많이 봤어 나는 그러고보면 진짜 최근에 데뷔하신 분들은 한 번도 뭐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실제로 해 본 적이 없겠구나 진짜 떨리시겠다 왜냐면 우리도 콘서트 처음 시작할 때 딱 그 오프닝 할 때 되게 떨리거든요 인유 딱 들으면서 킥킥킥 하는데 막 그 사이로 다 들어와 막 막 이런 거 다 팬들 소리 들어오는데 이야 이제 갓 데뷔하신 분들이 그런 함성 들으면 진짜 그 아이돌 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아 아 님누나 콘서트 하면 제일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뭐야? 콘서트 하면 제일 부르고 싶은 노래?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하면 흠 재밌겠구만 아 암성을 못 지르는구나 아 맞네 암성을 못 지르는구나 아 아 그렇네 암성을 못 지르네 그래도 뭐 많은 박수를 여러분 박수 많이 쳐요 박수 많이 치면 혈액순환 잘 돼서 또 좋다 그랬어 어 그 암성을 못 지르면 목 앞으로 뭐 그런 것보다 이제 박수 열심히 빡빡빡 치면은 네 음 dos 눈물이 아니 등록이 이 i 이렇게 아이돌하기 잘 했구나? 지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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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복서 사크 해줘 제발 어 콘서트 하면 복근 공개 가나요? 음 복근 공개가 뭐죠? 어? 복근이라는 게 뭐지?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의식 중에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어 그치? 뭔가 그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를 것 같기도 해 아니 나는 소리 질러도 돼 난 무대 위에 있으니까 토북이 오프닝 곡이면 엄청 웃겠다 이야 정말 재밌긴 하겠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어 그래 와 나 이게 그건 좀 몰랐잖아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음악 중심이 끝나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소통하니까 재밌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어요 안녕 빠이 이제 이만큼의 독특을 회사에